안녕하세요. 시를 닮은 남자의 정철우입니다. 오늘은 야핏 광고 리액션에 대한 동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야핏 광고는 송중기씨가 나오는 광고로서 요즘 매우 핫하다고 합니다. 야핏 광고에는 휘파람을 부는 장면이 나오고요. 야핏 사이클이라는 사이클을 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야핏 사이클은 국내 최초 신개념 메타버스 홈 트레이닝입니다. 수천 명의 친구들과 함께 집에서 언제든 즐겁게 라이딩 할 수 있습니다. 야핏은 달린 만큼 마일리지가 축적되어 나중에 기프티콘으로 받아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야핏 아핏ikke past무. 너도 피탈 수 있어 너도 피탈 수 있어 야피사이클에는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요 장점 첫 번째로는 서울, 대전, 대구 여러 도시들, 기타 세계 여러 도시에서 원하는 도시에서 즐겁게 라이딩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이클을 타면 탈수록 마일리지가 적립되어서 적립된 마일리지로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문 트레이너와 셀럽이 알려주는 사이클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피사이클은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아주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걱정되신다는 분이 있는데 야피사이클은 층간소음 전혀 걱정이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야피사이클과 함께 실내에서 운동을 함으로써 우울한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야피사이클과 함께 돈도 적립되고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것에 같이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